연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?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. 다만 내일부터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텐데요.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나 더 낮게 출발하고요. 내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은 3도, 올해는 무려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에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여기에 찬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텐데요.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.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, 대전은 20도, 대구는 21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. 이렇게 반짝 찾아온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